그곳에는 하늘과 맞닿은 길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봉 세상의 어머니라는 에베레스트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땅 이 길을 걸으며 이 땅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야크를 키우고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어야 하는 세상의 정상 꿈을 꾸는 듯 한 세상의 가장 높은 풍경에서 히말라야만큼 높은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곳 신데레 저소라 불리는 이곳은 네팔, 쿤보 히말라야입니다 네팔, 인도, 티베트, 파키스탄에 걸쳐진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 2400km의 거대한 산맥 히말라야에서 3분의 1이 네팔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품고 있는 쿤보 히말라야를 찾았다고 합니다 쿤보 히말라야로 들어가기 위해선 네팔의 수도 카투만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루쿠르까지 가야 합니다 루쿠라에 공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꼬박 열흘을 걸어서 가야 했던 길에 참 많이 편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그 사람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5년 전 일입니다 그동안 이곳을 한 100번쯤 방문했을까요? 이제 이곳은 나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눈에 거치라는 뜻의 히말라야 카투만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40여 분 해발 2840m에 자리 잡은 루쿠라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활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다고 하네요 착륙가는 순간도 늘 아찔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통수단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마을 루쿠라 겨울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도보 트리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 기다리는 포터들로 공항 밖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죠 하지만 겨울철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 일거리를 찾아 나온 포터들이 허망한 눈빛만이 가득하네요 그렇다고 여행객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곳을 오고 간지 벌써 25년 이선석의 우편을 시작하는 식당 비행기 이렇게 잘라봐도 너무 귀요 책임지 이거 5G까지 말이에요 어디까지 핸드폰이 다 되어 다니죠 꿈만같아요 옛날에는 온전을 올릴 땐 매일로는 우편메달부가 있었어요. 원형팀이 한 명씩 편지인이.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편지 같은 거 보낼 거였으면 얘가 들고서 그냥 3, 4개씩 뛰어 내려가는 거 아니야. 달래 내려가서 카톡 한도 가서 비행팀에 내려가서 보내고 거기서 우리 온 것도 우편물 가지고 우리 차에 달려 올라가고 강산이 두 번도 더 변한 세월 속에서 루크라도 참 많이 달라지고 변했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죠. 이게 지고 올라가는 거야. 저기가 집 짓는데 여기가 이제 안에 이제 집 안에 벽에 붙이고 오는 거거든요. 가롱차 가롱차 카톡 키로 엑셀 펀드라 키로 엑셀 펀드라 키로 오우 무슨 마리야? 115km 와 115km 올라? 115km를 지고 가는 거지. 이게 115km 115kg의 짐을 머리에 쥐고 묵묵히 산을 오르는 포터들입니다 이제 여정은 루크라를 지나 세르파이 고향이라 불리는 남체바자로로 향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쥐고 꼬박 1박 2일을 걸어야 약 3만원의 숲이 생기는 포터들 그나마 일이 있어 다행이라네요 짐을 들어주는 포터 그리고 히말라야의 안내자인 세르파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는 곳이겠죠 세르파 장구네요 불과 며칠짜리 맞는 것처럼 정겹습니다 25년 동안 오고간 히말라 기류에서 맺어온 산중 인연 25년 동안 오고간 히말라 기류에서 맺어온 산중 인연 우린 그 인연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참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죠 천천히 걷다 보니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오네요 이 마을이 참 아름답고 이쁜 것 같아요 꽃도 피고 지금 겨울인데 겨울에도 지금 지금 12월 말 이게 막 기간인데 이게 뭐 이제 이런 2.800m처럼 배추가 막 자라요 일년 내내 꽃이 피고 배추가 자라고 감자 수확을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을 하지만 이 사실을 내가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풍경을 볼 겨를도 없었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옛날에 해봐야 불과 며칠 안 됐지만 그때는 뭐 내려 딱 도착하면 그냥 산에 올라갈 걱정부터 하고 올라갈 생각하고 그냥 뭐 정신없이 올라갔다가 또 두마켓 나면 정신 내려갔다가 주변의 자연 경관은 뭐 볼 겨를도 없었죠 완전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 같지만 히말라야 8,000m 16절 모두 다 오르고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풍경 어쩌면 그때부터 네팔 이 히말라야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마당인데 아 이게 무슨 꽃이라고 하는데 마당인데 이 집 마당이거든 이게 마당 돌 틈에서 이게 지금 이게 12월 달에 야 배춘이야인가? 이 꽃 색깔 봐 한 장쯤 막 핀 거 아니야 지금 12월 말 겨울입니다 한 겨울에 지금 그러면 여행 거리는 편에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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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자 여행 거리가 여기 따가입고 가로 오.... 따가입고 가로 탕복자 맞지 여행 거리가 우대 맨 거리요? 부하맛고 가로 아 부하맛고 가로 아저히 서스라리 아하스멘고 아하스멘고 에베레스트 오는 길목에서 롯지를 운영하는 돌마 양지씨. 이곳에서 만나니 더 새롭고 반갑네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집에서 차 한잔하고 가라며 발길을 붙잡습니다. 창은 이렇게 많이 마셔도, 이런 창을 만들고 처음 마시거든요. 감사합니다.